팔렛트 뷰에서 앵커를 검색한 후, 앵커를 클릭합니다. 생성창이 뜨면, 라벨의 바로가기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 확인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을 확인합니다. 앵커를 사용하여 그려진 기본 모양을 확인합니다. 링크가 걸린 텍스트 형태입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켜고, 앵커에 적용된 클래스를 확인합니다. 앵커는 A 태그로 렌더링되고, 적용된 클래스는 W2 앵커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를 복사하여 웹스케어로 돌아옵니다. CSS 문서를 만들고, XML에 임포트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널 스타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뷰 우측에 있는 T자 모양의 아이콘을 누릅니다. 소스창의 스타일 태그 안에 복사 한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적용해야 할 디자인을 확인합니다. 먼저, 바로가기의 텍스트를 디자인 파일과 같이 맞춰볼게요. 폰트 속성을 확인합니다. 폰트 사이즈는 16, 볼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앵커의 스타일을 작성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 16, 폰트 웨이트 볼드를 정의해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도 제거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여 확인해 볼게요. 디자인대로 텍스트 스타일이 변경되었죠? 이번에는 텍스트 앞에 있는 아이콘을 적용해 볼게요. 이미지 파일을 준비합니다. 저는 XD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볼게요. 이미지 파일을 웹스퀘어 프로젝트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작성 중인 클래스의 백그라운드 속성을 변경합니다. URL을 변경하고, no-repeat 시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이콘과 텍스트가 겹쳐있네요. 다시 디자인 파일을 확인할게요. 아이콘 사이즈와 간격을 확인합니다. 해당 클래스에 추가로 패딩 레프트를 넣어줍니다. 다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디자인이 잘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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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